1. 2. 2. 3. 3. 얼른 푸스의 전설 빨리 하고! 게임으로 갑시다. 음! 약간 AI? 베이비드리는 샤이니님! 알라모님 안녕하세요! 이리와! 오우! 클랩번! 휴! 멜보가 있어서 나는 행복해! 하나코고님 안녕하세요! 레드오렌지님 안녕하세요! 행크 600 찍었어요? 오! 축하드려요! 앞에 행크 찍어야 되는데... 깨마님 안녕하세요! 대대대대님 안녕하세요! 오!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여기 많이 찾아와 주셨어? 내 감동이잖아! 감동! 감동! 오! 누가 더 멋있는데? 부록 스킨을 사기 위한 열정! 감동스럽습니다! 그렇지! 그럴까 오늘?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첫 때 얘기했던... 이제 에임대결! 기억하시나? 쇼다운? 쇼다운이 뭐지? 쇼다운? 쇼다운이 뭐지? 아... 쇼다운? 쇼다운 시선? 오늘 하려고 했던 게 그거였는데... 오늘 하려고 했던 게 그거였는데... 오늘 하러 갔는데... 오버이븐 택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옿 오오오오오오옿 오버이븐 오오오옿 랩풀음이 능력이 아니었구나 맞아 유송국이 있었지 내가 지켜줬다 내가 지켜줬다 KJ 기억해 아니 괜찮아요 전에 했던 우리 듀얼 에임대전 기억나시나요? 에임캐로만 승부하는 진정한 무빙 에임 고수를 찾는 컨텐츠 어쩔 어쩔건데 너가 아 오늘 25렉은 찍고 싶은데 노포먹기 전에 아 근데 25링크를 찍고 싶은데 얘 곧 있으면 노포될건데 노포되기 전에 골은 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로우 대회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런 그러니까요 빨다까지는 힘들어도 초타까지는 찍고 싶단 말이지 노포되기 전에 골 빨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어휴 이거 끝나고 선풍기 좀 가져가야겠다 종종 앞둑기 동동 반토박치겠다고? 야 그전에 빨리 초타를 찍어야겠는걸 어? 모티 실력도 놀았어요. 멋있다. 다이너 프로필 도전! 오, 응원합니다. 이런.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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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뭐 이리 빨라? 그냥 행크해도 될 뻔했는데? 다이너 프로필 도전. 오, 테니스다. 재밌어! 재미없어 이제 헹크가 이제 헷떠는데 이름은 으으으으으으! 띠어 molecules 개 들어오척 그렇지 그렇지! 빠르니까 탁탁탁 하면 그냥 무섭겠다 무섭겠어 어 무서워 무서워 어떻게 해 이거? 음 살려주세요 오우 멋있어 나 잡아서 뭐하게 이렇게 궁려 안창 느낌이에요? 무서워 무서워 살려줘 그렇지! 좋았다 빠른 규 뭐지? 다 해 안 없어지는데? 오 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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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저랑 친추를 하고 싶으면 한국어로 말을 어떻게든 적어도 번역기라도 돌려주세요 돌려서 소통을 하려는 시도는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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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이제 신이 되는 거야 이렇게 깨면 깰수록 오 오 오 오 이리와! 그렇지! 쉽네! 와 챌린지 완료